이모가 빌려간 돈 때문에 우리 집안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관계되어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모에게 전화할 때면 거칠어지고 독해집니다 이럴 때면 참나인식도 소용없고 얄팍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는 그런 내가 있어요 받아들이세요 수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참나 안에 깨어있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구나 이것도 맞는 말인데요 그냥 나의 모습이 또 이렇다는 것도 수용해 주세요 그것도 참나 작용이에요 나의 이런 못난 모습 그게 나의 실상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포장되지 않은 나의 그런 모습도 이렇구나 하고 아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걸 막 질책하지 마시고 이런 마음이라도 참나 안에서는 이런 마음도 큰일을 할 수 있다 참나 안에서는 질적으로 또 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럴 때 참나 인식 더해 주시고 저는 지금 집에서 게임하다 준우랑 싸운다니까요 마음고생 많으실 텐데 진리가 주는 자유라는 건 이런 겁니다 쓸데없는 걸로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일 터지면요 저도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말만 들어도 잠 안 오는 내 자신도 수용하셔야 되고 우리 애고는 이렇게 나약하고 아프고 그래요 참나 안에서 이걸 다 통 크게 괜찮아 해 주는 게 벚궁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작용이고 참나의 신비야 이런 거 이때 아니면 언제 느껴보겠어 하고 오케이 하고 수용해 주셔야 돼요 아니 우리가 길게도 못 사는데 짧게 사는데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들을 다 부정하고 어떻게 살아요 이것도 나는 못난 나대로 잘난 나는 잘난 나대로 기특해 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는 것들을요 이것도 다 나야 난 이걸 껴안고 보살도를 해버릴 거야 난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멋진 요리를 해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요요사님 잘 해결되시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그 좀 놀 건 놔버리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속쓰리고 아파 하느니 이거 그냥 놓고 그냥 몰라 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모른다 해도 좋지 않을까 해서 근데 그게 많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떼내시고 그래도 이건 꼭 해결 봐야 돼 하는 부분들에 집중하시고 그것도 내 뜻대로 안 되시니까 늘 명상하면서 양심 챙기면서 가시고 이래야 몸 건강까지 두루 챙기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여 Раз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